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주에 검찰 조사를 받은 송영길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 검찰 측에서는 빠르면 내일 구속명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법조기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송영길의 혐의라든가 그의 수사받는 태도를 놓고 보았을 때 구속은 피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오늘 검찰 측에 따르면 송영길하고 관련된 혐의는 단순히 돈봉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혐의까지도 몽창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 송영길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일명 먹사연을 통해서 후원금 명목으로 7명에게 총 7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측에서는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3억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압수수색을 했고 박 전 회장 외에도 후원자 6명이 모두 합쳐서 4억원 정도의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튼 이 외에도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데 따른 정당법 위반 혐의 외에도 7억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이에 대해서 구속영장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검찰 측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살포 보면 그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싶다고 발작을 했었던 송영길이 정작 검찰에 출석을 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지만 송영길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분명히 검찰 측에서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런 사건들 말고 송영길이 절대로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증거라든가 혐의를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며 실제로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도 묵비권이나 어쩌네 이야기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데 아마 검찰 수사를 받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검찰하고 각을 세우고 덤덤한 채를 했겠지만 속으로는 큰일 났다 나 이번에 완전히 골로 가겠구나 이렇게 정치 생명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 측에서 자신에게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지 그동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자신은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법 쪽에서는 그러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 우선 송영길이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송영길의 상황을 살펴보면 구속이 될 사유만 보인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검찰 조사에 비협조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자신의 휴대폰을 폐기를 시켜서 그때도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으며 송영길의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지도 않았던 이 먹사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해가지고 이거 역시도 증거인멸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송영길의 주변 인물들이 전부 다 혐의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봉투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으며 강래구 같은 경우에도 송영길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송영길의 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돈봉투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오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재판에서도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 사건 관련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면서 자신은 단순히 전달자라고 주장을 했으며 윤관석 측에서는 윤 의원이 송영길 캠프를 총괄 지휘하는 위치가 아니었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송 전 대표를 도우려다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주변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딱 찍어가지고 송영길이 돈봉투를 돌렸다 송영길이 지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최종 수혜자가 송영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에게 보고한 정황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은 이번 사건이 혐의해서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송영길 역시도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뭐가 중대한 사건이라고 이렇게까지 검찰이 특수부까지 나서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송영길의 이러한 태도를 놓고 보았을 때 돈봉투 사건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법적에서는 이번에 송영길이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검찰 측에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숨기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더 나아가서 검찰 측으로부터 자신의 혐의 관련해가지고 확인을 했으니 이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송영길은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영길의 정치적인 상황이 구속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구속이 될 사유가 차고 넘쳤지만은 그가 영장이 기각이 되었던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재판부 측에서도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는 점을 상당히 많이 참작을 해가지고 그가 구속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거를 고려해서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시킨 측면이 큰데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직 의원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백수인 상황이라 송영길은 개딸들을 믿고 자기가 영장 기각될 것이다 이딴 뻥깔을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변호사인 송영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송영길은 앞에서는 큰소리 치고 있지만은 뒤에서 자신이 감옥을 갈 것을 예상을 했는지 자신이 감옥에 가면은 윤석열 정권을 막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값을 치르겠다 뭐 이딴 말 같지도 않은 밑밥을 깔았는데 진짜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얘기죠 아무튼 뭐 이번에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86 정치인의 민낯과 추태를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민주화를 외치던 인간들이 선거를 치를 때 돈 봉수나 돌리고 그것이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중대한 혐의냐 이따위 발언을 하면서 적반하장하는 모습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선거 때 돈을 돌린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심각한 범죄에 연류가 되었으면은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수사하는 검사를 비판을 하고 악마와 하고 난장판을 벌이는 모습에 국민들은 86 정치인들의 도덕적인 파탄을 송영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저런 인간들이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 년간 금배지를 쳐 달고 고액의 세비를 받으면서 사회 기득권층으로 눌러 앉아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꼈으며 이번에 송영길의 구속을 시발점으로 차게 총선해서 86 정치인들은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는 싹 다 쓸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길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ose 취라인 풍атели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